최근 중국 증시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주 상위종합지수가 3개월여 만에 4개월여 만에 3000포인트 때까지 올라서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어제 짱 5% 넘게 6% 가까운 급등 양상이 나왔었죠. 이러면서 7월 위기설 그리고 2차 조정 이런 비관론자들의 이야기는 좀 물 건너갔다라는 시각이 지금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발 서머랠리를 기대하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해 봐야 될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돈설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회 휴장을 마치고 시작된 뉴욕증시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네요. 네. 오늘 그 월가의 핵심적인 3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 참여사에서는 역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중국 증시. 그리고 워레버펫이 그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초기에는 V자형이고 그런데 나중에는 사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하게 보면서 항공지라든가 여행지라든가 크루즈 관련된 주식을 맡아야 되고 이렇게 매도했죠. 한동안 워레버펫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주가를 장기적으로 사지 않겠다 해서 워레버펫이 나이가 좀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투자 전략에 이렇게 빨리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에 과거보다는 다른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이렇게 시각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투자의 구리에 해당되는 워레버펫이 에너지를 줄을 대거고 이렇게 매세에 나선 것도 월가의 화두다 이렇게 부시되었고요. 지금 미국에서 보면 S&P 지수가 보통 주가에 이렇게 보면 전망을 할 때 S&P 지수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은 나스닥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S&P 지수가 지금 3,100 손을 넘고 있습니다. 조만간 4,000포인트에 진입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가을에는 로켓 반등도 기대된다는 이런 쪽의 시각이 나오면서 증시가 낙관적으로 돌아섰던 것이 하나의 화두다이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기폭제는 중국 증시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지난주에 이런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감지가 돼서 사실 중국 증시에 대해서 한 4개월 만에 진단이 되었습니다. 거의 중국 증시가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한 10% 정도 올랐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의 그 발병 진원지 이렇게 최대 피해직이니까 이 코로나의 확진자 수에 대해서 정부의 통제에 들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3일 연속 중국의 확진자 수가 한 자리대에 나오죠. 이건 사실상 WHO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런 보고서 보면 이대로 통기가 믿을 수 있다면 사실 이것은 완전히 코로나 사태가 극복됐다. 하는 이 정도의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제 중국 증시를 배웠돼서 아시아 증시를 배웠돼서 유럽과 미국 증시까지 이렇게 올리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 중국 관련돼서는 제2의 우한 폐렴 지역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 문제였었죠. 이 문제도 완전히 지금은 통제상태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뭐니뭐니 해도 시진핑 이렇게 국가 주석이 사실상 초기에 코로나 대응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자리로 나옴에 따라서 이제는 경기다 하는 측면에서 추가 경기 부양이 중국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경제 지표에 이렇게 많이들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세계 증시가 사실 코로나에 이어서 중국에 이어서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중국에 이어서 주가를 복원시키지 않겠냐 하는 이 측면에서 중국 증시발 2차 랠리 가능성 이런 것이 월가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분리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로나 2차 대감염 문제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2차 대폭락 문제 이거와 결부돼서 7월 위기설은 지금 월가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그게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오랜만에 진단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현재 시각도 어떠신지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 이렇게 보면은 뭐 지난주에 했으니까 현재 시각이 바뀔 게 없죠. 그 내용을 좀 반복해서 중국 증시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오늘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워낙 그 관심사에 핫 이렇게 지옥으로 떠들어 오겠습니까? 역시 중국의 상징성입니다. 코로나 올해에서는 역시 세계 증시라든가 세계 경기가 코로나 경기에서 대변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코로나에 대한 현재 위치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말씀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한자리 때 줄어들면 따라서 통계가 믿을 수 있으면 2차 대감염 문제는 이제는 사실상 불궈러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판단이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많은 사람들이 7월 그 위기설 그 다음에 2차 대감염 또 최근에 있어서는 미개통립기념일 이렇게 전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만 명 이렇게 돌파함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었는데요. 발병의 진원지에서 한자리 때 축소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차 대감염 문제에 대한 어떤 악파일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분 안 더 오는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상해 지수가 3천 포인트에 도달할 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미개 주가는 좀 많이 올랐다. 미개 나스닥 지수가 연일 4상 최고치다. 3.1 연속 4상 최고다. 승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 증시가 6% 가깝게 올랐는데 나스닥 지수는 3.1 연속 상승세를 이어갑니다는 사실 그 상승폭을 볼 때는 2% 이내거든요. 베이스 이팩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3월 23일에 2,666 상해 지수 대비해서 지금까지 한 20%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요. 미국과 한국 주식이 50%가 넘고 있는 상태거든요. 3월 중순에 비해서. 그 다음 보니까 세계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저가 매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면 안 되겠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중국 증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중국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한국과 미국에 비해서 절반폭에 해당되고 그래서 채리피킹 매력이 아직도 있고 저평가 매력이죠. 그 다음에 개인 투자 입장에서 사실 투자하기가 좋고 스트레스가 조금 변동성이 적다는 측면 이것이 매력이 돼서 중국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었고요. 세계 자금으로 보면 확실히 미국에서 중국으로 개인 투자가 작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로빈 후드라든가 한계 동학 개미들도 해외 투자 나왔으면서 중국 주식을 좀 많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닌자 개미들도 사실 중국의 증시에 대해서 개인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다 했고요. 기관 투자가 어떠냐 하면 기도한 투자가들은 지금 사실상 뭐 우리나라에서 라임이라든가 뭔가 각종 펀드들이 나오고 이것이 사실상 국내의 잘 펀드라든가 잘 관리하는 것도 사실 나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전반적 기관 투자가들은 마징커리든가 이런 측면에 걸리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렇게 주식의 보유한 지식도 파는 이런 지식이기 때문에 지금 유망한 투자 수단이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금을 넣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는 지금 한계 동학 개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아지고 그것이 그 나라의 대표지수를 좌우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이다. 올해 증시에서 하나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은 이 코로나 발병지이자 또 피해가 최대였던 지역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문제는 사실 신종 바이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종전의 이론과 방역제에서 벗어난 문제죠. 뉴노말 문제. 그리고 디스토피아 문제이기 때문에 실정법상 종전의 방역제에서 벗어난 문제이 통치행위의 문제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제행위가 잘 된 그 다음에 국민들에 대해서 자발적 협조가 잘 되는 이런 쪽이 사실 빨리 부각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발병 진원지이고 정의권 말씀대로 최대 피해지긴 하지만 통제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제가 잘 돼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금은 확진자 수가 한 자리 때 한 자리 때 열 명 이하로 내려오는 중국의 지금 국민들이 얼마입니까?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인구를 치워더라도 17억 명령으로 지금 포함하거든요. 물론 공식적인 통계는 14억 1인 1인 1가구 이런 호적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 17억인데 시청자 여러분이 17억 중에 확진자 수가 한 자리 때 나왔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한 자리 때 상상할 정도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나비역과에 의해서 또 이렇게 리프리 팩트에서 중기 확진자 수가 줄면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난 미국이라든가 이런 도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안도감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중국은 초기 대응이 사실상 세진핑 입장에서는 초기의 판단이 실수를 했은다는 그 위에 대대적으로 인민행을 보태서 대대적으로 사상 최대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공급에 이어서 시진핑 정부가 재정정책 측면에서 인프라이든가 뭔가 이런 측에 늘어난 정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통합 완화 정책에 이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인프라 정책이 순서가 잘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페드에 지금 양정화 정책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미국도 사실 트럼프 노믹스는 인프라 확충 계획이 들어가는 거죠. 거의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순서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대응의 문제 초기 대응 문제 유동성 문제 재정 부양이 되면 경기 회복이 빨리 되는 거죠. 경기 회복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 수출이 좀 비교적 괜찮고 지금 4월에 3% 때 5월에 마이너스 3% 때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플러스로 돌아선 양이 사항인데요. 지금의 모세경제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3% 때에서 플러스 3% 때는 아주 지극히 양원한 현상이죠. 양원한 현상이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상징격에 해당되는 수출 지표가 좋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라는 제조 경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4월 5월 6월 전부 경기 회복을 판단하는 거기에 기폭이 50일 50 50일 이렇게 됐지만 50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경기에 상징격에 해당되어 있는 이러한 두 경제 지표가 끌어올림에 따라서 중국 중시가 이렇게 뒤늦게 바짝 오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중국 중시는 미중 마찰 문제도 있고 또 여전히 홍콩 문제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중국 중시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 대비해서 키를 누가 갖고 있는지. 지난번에 방송했다시피. 지금의 그 중국 중시와 관련해서 변수를 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일단 코로나 책임설이죠. 그다음에 일차 합의안이 일월 십오 일 날 일차함에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죠. 그다음에 홍콩 문제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뭐 마지막 최악산으로 가느냐 이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중국 중시 입장이라니까 경기 입장이 불확실한 거죠 미국이 키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이 갖고 있었다면. 중국이 키를 갖고 있다면 중국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주식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세 가지 각도에서 미국이 코로나 책임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책임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 측의 경제 강요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월요일과에서 먹히지 않은 이유는 결과적으로 코로나 책임이 중국이 발병 진원직이 하지만 누구의 책임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오바마 지휘기라든가 초기 대응 실수. 아직도 마스크를 하지 않는. 아직도 마스크를 하지 않는. 아직도 국민 계획에서 아직도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 때는 효과가 임명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문제에서 본인 자신이 지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중연설을 하는. 지금 상태에서 국민이 생각한다면 아무리 대선에서 자기가 불리한다고 해도 어? 이게 오프라인상에 대중연설을 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트럼프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코로나 책임이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게 한 시각적으로 이렇게 미 국민들에 대선을 비친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중국 중시의 상대적으로 코로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희석되는 문제죠. 국제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상이 되지 않지까. 두 번째는 1차 합의안 내용에서도 1차 합의안 내용을 보면 1차 회담을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요구안을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가 어려움을 얻을수록 샤이 트럼프에 해당되는 농산물 및 농민층을 결집시켜야 되는데요. 1차 합의안이 깨질 때는 결과적으로 농산물 400억 달러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입하지 않니까. 트럼프가 더 불리죠. 그 다음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중국 입장이 1차 합의안을 지키는지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키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홍콩의 만제와 관련해서 달러 폐기제 문제 포기 문제가 가장 마지막 사항인데요. 일부에서는 홍콩 시민도 나가고 자금도 나가고 이런 소위 베네수엘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달러 폐기제 포기하는 문제죠. 이것도 사실상 가장 홍콩의 예금 유동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중국의 권력층이라든가 중국의 기득권층이 홍콩의 예금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키는 중국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대외적 변수에서 해당되는 코로나 책임 문제, 그 다음에 1차 합의안 지키느냐 문제, 홍콩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중국의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증시라든가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제 투자가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측기관이 보는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뭐냐 하면 이 문제에도 지난주에 모 그룹의 훌륭한 그룹의 회장님이랑 같이 굉장히 설전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전직 강요가 마이너스 20%까지 한국 경기에 떨어진다. 그런데 전직 강요가 누군지 모르지만 전직 강요가 이렇게 그렇게 경기를 잘 봅니까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제성장에는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매력도는 두 가지에서 작용합니다. 상대 비교입니다. 상대 비교. 그래서 한국이 예를 들어서 전직 강요 시각대로 마이너스 20% 된다 해도 미국이 마이너스 25% 떨어지고 마이너스 30% 떨어지면 한국으로 작용이 올리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상대 비교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경기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 같아서 중국 경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일사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6.8% 낮죠. 역대 중국의 사실상 성장 역사에서 보면 1990년대에 베릴 장병 무너지고 중국이 개방화 추진원이고 그다음에 2001년인가요? WTO 가입한 이후에 2011년이죠. WTO 가입한 이후에 대개방 정책에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 빠진 경우는 없죠. 사상 체제죠. 체제죠. 그리고 이런 것이 불확실해서 5월 전인대에서도 통제력이 강한 중국 입장에서는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해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던 상황이죠.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IMF에 이렇게 전망을 보면 올해 1%까지 떨어지겠다. 이렇게 암을 허지만 왜 중국 증시가 올라가느냐 하면 앞서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은 중국의 성장률 1%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하는 유일한 국가죠. 두 번째는 경기 수환적인 측면에서 지금 뭐냐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렇게 중국의 수출과 관련된 지표 그다음에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 그다음에 각종 소비와 관련된 지표를 이렇게 볼 때는 당초에는 2분기가 경기 저점으로 될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이 분기는 지금 이달 중순에 이 분기의 성장률 이렇게 발표될 거를 이렇게 봅니다 하는 이 분기의 성장률 내용이 일 분기보다는 좀 이렇게 높이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이상이 일 분기가 마이너스 6.8%입니다는 이 분기에는 대체로 보면 그보다 높은 마이너스 한 3%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 보니까 이미 저점이 통과했지 않느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코로나의 발병진에서 저점이 통과하니까 다른 국가들도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경기에 그 저점이 통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 이런 것이 이제 세계 증시를 좀 안도적으로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 그 이렇게 초에 머건 스티리든가 골드만삭스가 경기 저점 얘기하면서 중국은 이미 2월 달에 경기 저점이 통과했습니다 하는 말을 했죠. 그다음에 유럽은 이미 4월 달에 월별 지표는 통과했습니다. 미국은 4월 말에 통과했습니다. 이런 건데요. 지금의 경제 지표가 확인되는 걸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2월 달에 골드만삭스리든가 모건 스티리든가 경기 저점으로 했던 중국의 경기 저점이 확인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중국 증시를 뒤늦게 되면서 이것이 기폭자가 돼서 어제 한국 코스피지수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사실은 뭐냐. 우리 코스피지수도 30포인트 돼서 이제는 2200까지 다가서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더 높은 수준. 그러면 이런 분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코로나 문제가 극복되지 않았는데 왜 코스피지수도 2200까지 다할까. 그럼 이거 거품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 지난번에 회장님과 얘기할 때도 왜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만 어려운 것만 생각합니까. 투자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요소가 있을 때 경기라든가 기업 실적을 이렇게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풀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회의 의미지 않습니까. 왜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얽매여서 그것만 가지고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0%만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을 할수록 새로운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 측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은 코로나 사태에서 정상이 되지 않았지만.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은 만큼. 투자적인 측면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습니까. 그건 왜 따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의 투자 여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는 역인데요. 아무튼 간에 이런 각도에서 올해 이달 한 중순경에 발표하는 중개국가통계에서 발표하는 2분기의 성장률 결과치가 만약에 1분기에 마이너스 6.8%보다 높게 나온다면 월별 지표에서 올해 2월 그다음에 분기별 지표에서 올해 1분기가 경기저점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겠느냐 해서 2분기의 성장률이 중국 증시의 반등과 함께 이렇게 월가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세계 증시가 오르는 데는 분명 중국 증시의 힘도 있겠지만 또 미국 쪽에 지표 호조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표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 초에 7월 초에 이렇게 할 때는 7월 위기설과 그다음에 사실상 2차 폭락 얘기가 있으니까 이 배경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올해 그 3월에 주가가 천 포인트 밑으로 떠진다 하는 이런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주가가 거의 오십 프로 이상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런 본인 자신이 이렇게 자아 당척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2분기의 코로나 최대 피해에 의해서 경제 지표가 그것이 월별 지표든 분기별 지표 특히 분기별 지표에서 2분기의 성장률과 그다음에 2분기의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7월부터는 사실 최대 피해지역의 이 모습이 확인되면 주가가 폭락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7월 위기설이 제기됐고 그다음에 2차 대감형과 관련해서 2차 폭락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7월 들에서는 월초부터 발표되는 이렇게 그 지표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발표하는 게 심리지역 지표죠. 그런데 6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컴프라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0에 근접했죠. 한 98년 레벨 나와서 정상을 보켜야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경제 보는 시각들이 그것이 비해서 할 수 있으든 컴프라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든 거의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모습을 일단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다음에 주초에 미국의 코로나 사태에서 결국 격리 문제니까 고용 문제니까 고용 지표가 다른 지표 중에서도 가형 증시의 투자 심리를 자원하는 가장 좋은 지표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저기에 Great Employment Surprise, Great라는 표현을 쓸 만큼 고용 지표에 Surprise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예상치보다 사실 고용 창출자 수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1939년 대공학 1호로 월간 증가포로 가장 많은 이런 쪽에 나왔던 것이 고용 문제였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됐던 제조업의 PMI 지수, 미국 같은 경우에도 5월에 43.1에서 6월에 52.6으로 해서 굉장히 높죠. 그리고 어젯밤에서부터 오늘 새벽에 걸쳐서 했던 미국의 그 제조가 비농업 제조 그러니까 비 그 서비스 PMI 지수도 굉장히 오십 이상으로 끌어올렸었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주택 관련된 지수라든가 이런 것도 월간 이상치를 높게 남아에 따라서 사실 중국 지표 개선과 함께 미국 지표도 개선되다 보니까 결국 7월 2기설 2차 폭락의 우려가 저기 이제 허구라고 얘기했다는 제가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거로 보는데요. 거짓말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제목에 사실 7월 2기설은 미국의 월가에서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엄격하면 대거짓말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S&P 지수가 올해 연말 이내에 지금 3,100을 넘고 있은다는 4,000설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전에 미국의 와튼스쿼리에서 제라미 시게리기 했던 올해 다우전스 지수 5만 포인트가 할 것이다. 이게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것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표가 이렇게 월별 지표가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2분기의 분기별 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조만간 나오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분기 지표도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작용해서 미국의 주가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경제 지표들도 개선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비관론자들이 제기했던 7월 위기설 발생 확률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대목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월별 지표가 좋고 다녁니까? 조만간 발표해야 되는 기업들의 실적 2분기죠. 그다음에 2분기의 GDP 성장률 같은 경제 지표 이 모습이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좀 앞부분에 땡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질문상 굉장히 좀 오랫동안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른 국가들은 어떠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한 가지 코로나 문제는 펜 문제입니다. 펜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확진자 수의 이렇게 문제도 리플 이펙트, 버터프라 이펙트가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발병자 증가하면 다른 국가도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도 유동성 확대, 재정 부양 이런 문제를 가고 그다음에 사실 경기도 제조업 경기 개선돼 중국에서 계속해서는 다른 국가가 다 개선돼. 왜 중국이 이렇게 경제 지표가 빨리 나오느냐 하면 중국은 아시겠습니다만 국가통계원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렇게 발표가 되죠. 그래서 중국의 월별 지표든 중국의 분결 지표가 먼저 개선되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하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의 제조업 경기라든가 수출 경기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비단 중국과 그다음에 사실 미국만의 문제냐 하면 다른 국가들 향방 보겠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다 이게 제조업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식으로 좀 유럽도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마사정책, 일본도 제조업 리커버리 정책, 중국도 제조업 리미너러이제이션 해서 제조업 중시화하니까 제조업 경기를 보면 다른 소비, 다른 고용과 관련된 지표도 동시에서 시청자분이 유추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게 한번 방송에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유로전 PMI 같은 경우도 5월달에 39.4에서 47, 굉장히 10%포인트 올라간 이런 승인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앞서 말씀드렸고 한국의 제조업도 가장 느리긴 해서 41에서 43.4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국은 방역 선진국이면서 왜 제조업 경기를 저렇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저렇게 뭐냐 저렇게 이렇게 빨리 개선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지수가 5월에 41.3에서 6월에 43.3으로 이건 베이스 이펙트를 이렇게 감안하면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거의 개선되지 않는 거다. 우리나라의 경제 강렬이라든가 경영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대목을 한 번 연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펙트를 설명하겠습니다. 방역 선진국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방역 선진국에 평가받았으면 그만큼 경제활동적으로 빨리 그 기회를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똑같이 한국도 자 제조업 방역 선진국에서 한 군에 돈 풀어 돈 풀었죠. 그다음에 한국도 지금 삼차 추경편 속에 뉴딜 정책까지 이렇게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왜 방역 선진국도 다른 국가와 똑같이 경제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제조업 경기에 이렇게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까.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딱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프로 프로 프로입니다. 그것이 어떤 정책이든 간에 금융이든 제조든 프로 프로 그리고 세제 정책에선 풀어나는 것은 세제 감면입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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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기업 중국 기업 전부 불러들여 자금도 불러들여. 그래서 불러들이니까 프로 프로죠.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군 어떠냐. 한 군 묶어 묶어 묶어입니다. 그다음에 리시오링 하면서 묶냐 보니까 그게 말이 공허한 소리가 들리죠. 오히려 지금 소득세 인상 세금이 무슨 원수가 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전에 이렇게 엘리트 PD인 김은성 PD께서 어 논설위원님 방송을 맛이 안답니다. 왜 그러냐. 열심히 하더라도 열심히 하더라도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월급 받는 거 전부 세금뿐이 안 냅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지금 모습이지 않느냐. 모습이지 않느냐. 그런데 방역 선진국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국제 위상을 높였으면 이것을 국민들한테 환원시켜줘야죠. 왜냐.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들게든가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자련 측면도 있긴 합니다라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 협조해가지고 이렇게 방역 선진국으로 된 거지. 현 정부가 이렇게 자련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역 선진국으로 하면 국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혜택으로 들어오는 게 뭡니까. 전부 세금 올려 무슨 원수가 졌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규제 규제 규제. 그런데 다른 국가는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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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니까요. 이게 제조업이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지금은 자유와 창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종전에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분의 경제 강요들이랑 같이 해보면 코로나 사태 이렇게 보면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 사태에서 다시 코로나가 진정된다도 다시는 가보지 코로나 사태 이전에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Before Crisis의 After Crisis에서 BCAce라는 용어가 나와서 소위 코로나 Divide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도대될 거를 보는데요. 아직도 한계 경제가 다 그런가입니다. 즉 과거에 돌아간다. 그래서 부동산도 과거에 돌아가서 과거에 부동산만 내부적으로는 안 되면 세금 확대시켜. 여기도 한 대 두더지식으로 확대시켜.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완전 세상이 격변하는데요. BC라든가 A시라는 용어가 나만큼 완전히 격변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 관념으로 탈퇴해죠. 부동산적인 정책이 나오는 거 보십시오. 과거 정책에서 뭐가 있습니까? 수요 억제해, 규제해, 세금 강화해. 이거 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이렇게 왕창 풀렸는데요. 돈줄을 좀 증시로 틀어준다든가 하는데. 증시 쪽도 막아? 어떻게 막아? 거래세도 인한하게 하지만 주식 양도 차액도 해? 그럼 돈은 어디 가겠습니까? 돈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뭐냐. 한국이 사실상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도 통제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정도 한국 경제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격변됐다. 그러면 경제 강요들은 국민한테 선도하는 길이라면 경제 강요들, 국회의원들, 청와대 스태프들은 완전히 경제가 대변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경제 영책도 뉴노멀 경제 영책을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 영책이 나오는 거는 과거에 나왔던 재탕 삼탕 하니까 국민 답답하죠. 답답하죠.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방역 선진국 선진국에서 세계에서 방역 선진국 그러면 그렇게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민 제인 정부가 뭐냐. 정말로 박수를 받는 겁니다. 박수를 받는 겁니다. 방역 선진국은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혁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줘야죠. 돌려줘야죠. 우리보다 못한 국가는 풀어, 풀어, 풀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박수 쳐주고 그런데 방역 선진국 선진국은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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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정책과는 서로 격리돼서 정책 불신 신뢰가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격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냐. 많은 부분에 생각할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한 번 정도는 좀 시청자분이랑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말씀드렸다는 걸 혹시나 시청자분한테 소위 제가 말씀드린 소위에 이렇게 감정이 삭았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 출신으로 볼 때는 그건 소신입니다. 풀어, 풀어, 풀어. 경제주체를 옹호해. 외국 기업 들어오면 박수를 쳐줘. 박수를 쳐줘. 이게 세계적 분위기가 결과적으로 보면 7월 위기설 그다음에 사실 2차 폭락에 대한 어떤 우려를 약화시키면서 세계 정치를 끌어올리고 각 분야에 걸쳐서 성과가 나타나는 가장 궁극적 요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특히 어제 중국 증시의 강세, 그 상승 훈부 그대로 이어가면서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에 경신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비연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